P5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야 애니메이션도 시키고 상호작용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뒤부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림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학에서는 좌표계라는 것을 이용해서 위치를 표시합니다 가로를 X축, 세로를 Y축으로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X축이건 Y축이건 가운데가 0이에요 여기서 0이라는 것은 위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좌표가 시작되는 기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집니다 Y축은 위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위치를 표시할 때는 X, Y를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서 1, 0은 X는 1, Y는 0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좌표평면에 나타나면 이렇습니다 0, 1은 X는 0, Y는 1을 의미하겠죠 여기는 무엇일까요? 1, 1입니다 데카르트가 만든 위대한 좌표계 덕분에 숫자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니터에도 좌표계가 있습니다 화면이 시작되는 부분이 0, 0 즉 원점입니다 X축은 수학과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습니다 그런데 Y축은 반대예요 숫자가 클수록 아래쪽이고 숫자가 작을수록 위쪽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면 어디든 그림을 그려서 위치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운 개념을 써먹어보죠 저는 폭이 400, 높이가 400인 캔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을 그리는데 제가 원하는 위치에 원을 갖다 놔 볼게요 P5.js의 홈페이지로 가시면 레퍼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의 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원, 영어로 써클을 그리고 싶거든요 그럼 써클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예제가 나와있고요, 설명이 나와있고요, 문법이 나와있습니다 일단 예제를 통해서 얘가 뭔가를 여러분이 추론을 통해서 알아내세요 그리고 설명을 보고, 그리고 문법을 나중에 살펴보는 것이 아주 좋은 순서입니다 모시는 것처럼 써클에 30, 30, 20이라고 했더니 여기에 원이 생겼네요 에디트를 클릭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실행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30을 60으로 바꿔볼까요? run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죠 아, x축인가 보다 여기 30을 60으로 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갔죠 아, y축인가 보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는 20을 40으로 바꿔보시고 run을 했더니 원이 커졌어요 아, 원의 크기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 인상을 가지고 설명을 보셔야지만 설명이 잘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이 명령을 사용하는가 써클은 첫 번째 자리는 x고 거기에는 숫자가 온다 그리고 x좌표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y고 역시나 숫자가 오고 y좌표가 온다 세 번째 자리는 지름이 온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보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원점에다가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써클 x, y, 크기 그리고 실행을 시켰더니 여기에 빼꼼하게 원이 생겼습니다 자, 써클 100, 0, 20이라고 하면 원이 어디에 생길까요? 그렇죠, 거기에 생기는 겁니다 써클 0, 100, 20이라고 하면 어디 생겨요? 그렇죠,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원을 만들고 싶다면 써클 100, 100, 20을 통해서 저기에 원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p5.js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좌표의 개념을 살펴봤고요 또 아주 유명한 도형인 원을 그리는 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사용사의 명소인 레퍼런스를 보는 방법을 알게 되신 겁니다 축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막 제공 ב expose